그동안 미국의 증시를 견인해온 주요 기술주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이 하루 새 311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가 일각에서 매그니피센트 7을 둘러싼 거풀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은 일제히 약세장으로 자극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또 알파벳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의 1일 시가총액이 2330억 달러 약 311조 원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올 들어서 세 번째로 큰 손실 규모입니다. 그동안 최고치는 1월 31일 3750억 달러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중국, 독일 등에서 악재가 쏟아진 테슬라의 주가가 전장 대비 3.93%나 하락했습니다. 애플 역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면서 2.84%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하락도 2.96%에 달했습니다. 아마존은 1.95% 하락을 하고 메타는 1.6% 밀렸습니다. 제미나이 오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구글 알파벳은 0.31% 하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유일하게 소폭 올라서 0.86% 올라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월가 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주가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면서 거품 로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를 만든 월가의 베테랑입니다. 마이크 오르크 존스 트레이딩 스톡 전략관은 앞서서 M7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면서 예전처럼 증시를 겨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주 분석 대가인 데인 라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는 M7에서 애플, 테슬라, 알파벳을 제외하고 나머지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판타스틱4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단 악재에 이틀째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간에만 시가총액이 100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93% 내린 180.7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전에는 5% 넘게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인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어제도 7.16%나 급락을 한 데 이어서 오늘도 4% 가까이 내리면서 올해 들어서 낙폭이 27%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틀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760억 달러, 101조 4600억 원 정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769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날 축가 하락에는 테슬라의 독일 공장인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사부타주 파괴 공작이라고 합니다. 생산설비, 수송기계의 전복, 장애, 혼란과 파괴를 통해서 관리자 또는 고용주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 이거를 사부타주라고 합니다. 이 사부타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전 5시 15분께 이 공장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하루에만 1000대의 차량이 완성되지 못했으며 이번 정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적어도 다음주 초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전주 언론에 따르면 좌익극단주의 단체예요. 불칸그루페, 불칸그루페라는 좌익극단주의 단체가 이날 오전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이 사부타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가팩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면서 테슬라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유자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에서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방화의 표적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의 답글로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 테러리스트들이거나 좋은 환경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꼭두각실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도로 멍청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독일에서 베를린 기가팩토리 확장을 추진해왔는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날에는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2월 출해량이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타격을 줬었습니다. 한때 미국 시가총의 1위 기업으로 한국 투자자들 매수 인기를 끌었던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4위 기업으로 내려앉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대규모 벌금 부과에 이어서 중국 내 아이폰 판매 극감속시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매매를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첫 6주간 중국 내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 극감했습니다. 애플의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19%에서 올해 15.7%로 떨어져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내에서 지금 1위는 비보 17.6% 2위는 화웨이 16.5% 3위는 아너 16.3% 순입니다. 아너는 화웨이에서 2020년 11월 분사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감소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소비 유축과도 관련이 있지만 아이폰의 경우 미중 갈등 속에 중국 애국 소비 기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서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연간 7% 줄었지만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오히려 64%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작년 중국 당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아이폰 사용을 자제시키면서 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애플의 작년 4분기 중국 매출은 208억 달러로 연간 13% 줄은 상태입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내 판매 부진과 아이폰 등의 신제품 판매 부진이 겹친 탓에 수익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작년 4분기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사 버크저 해소위가 해당 분기에 매출 주식 천만주를 매도해서 보유 지분을 6.9%에서 5.9%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애플 주가가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워런 버핏의 버크저 해소위가 지분을 매각을 계속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던 클라인 미지원스권 분석가는 최근 자신의 포지션을 1% 줄인 버핏이 더 많은 매각을 진행 중인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버핏이 애플의 가장 큰 주주 중 한 명으로 약 9억 5백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하락세를 감안할 때 버핏이 지금 애플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애플을 매도하고 데일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시작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대표주자 애플이 예전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인공지능 비전 부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데다가 야심작 비전 프로는 존재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위시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는 아이폰 판매량이 급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공매도 맛집이라는 굴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2.84% 내린 170.12달러에 마감했는데 장중에 160달러대를 수차례 기록을 하면서 170달러 저지손도 위험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0달러대가 뚫릴 경우 지난해 10월 최저치인 165.67달러로 후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애플 주가는 8.36% 하락을 하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가 7.95% 상승한 점과 완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